샤이닝 안녕하세요 상대가 바뀌었네요 괜찮아요 하영아빠한테 1점 먹었거든요 나쁜 하영아빠 공디팡팡 샤이닝도 엄청 잘하시죠 하지만 이분을 넘어야지 푸진을 갈 수 있습니다 넘어야만 합니다 랩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조스카이 추돌 땡 안됩니다 로화밤 코플 어 망했죠 망했어요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으로 굿바이 잘했죠 어 어퍼 안되구요 원 슈 돌 원 투 발목 이런 괜찮아요 이런 이거는 좀 별로죠 아 카운터 잘 흘렸구요 좋았죠 좋았죠 빰빰 요하 빠밤 죽고 저거 막타 중단이죠 해카카스 해카스 좋아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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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보이죠 저는 죽고 아 아니야 토핑헬이 시계로 피해야되죠 음 알겠구요 방금 진짜 대수가 좋았죠 나이스 어 행싱으로 피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못 피했나봐요 꽝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쿠킹호일 아 에듈바이스에 다 말렸죠 리리가 횡각이 좋기 때문에 호밍 견제를 열심히 해줘야됩니다 안그러면 피봐요 투풀 아니구요 짠손 노우 노우 빰빰 꽝 탑 와장창 아프구요 좋았구요 짠 나 153 펀치 썼는데 이거 이상한게 나갔지 우리 죽은 사브펀치 여기 큐돌 원 엎어 안되구요 우와 펭갑 진짜 쩐다 울었어요 다른 애들이 왔으면 걸렸을거 같은데 로즈픽페이 루즈픽페이 양잡기 죽고 카운터 죽고 라운드 3 파이트 레이브 3 파 하 무엇 도스카 원스 짜작 톡 조 안되구요 무엇 조 도 삼 도스 왓 생신했거든 죽았다 사망 아디 도스 음 어렵다 어려워 푸킹 호일 티 짠 선 타프 소스 카우 안되네 발목 푸 안되네 안되는데 왤 이렇게 많어 화면에 푸 diferentes 땅 좀 어딜 가는것 어디보는것 푸싱 타쿠 레드를 쓴 다음에 레이드 3타워로 화단 잘 흘렸고요 짬바일 여상에서 잘 흘렸네요 잘 알아요 빠밤빵 미안한거죠 이해하셨죠 나이스는 아니구나 조금 써네 좁았어 나이 할거도 같이 죽을거도 같이 그러네요 죽었네요 죽고 막걸냥 나니 니이이이이 사단 똥 땅 이런 허밍기 슈고얼 맞죠 굿바이 죽고 에어레이드 3타 초스카 당신은요 준비한 초스카이 이런 하단 호밍기 호밍기 한 번 더 나이스 그냥 오른잡기 안되구요 오 잘 풀었다 버튼 누리는 중에도 잘 뻗죠 굿바이 아니에요 샤이니 공기 팡팡하러 가봐요 지금 마이크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지금 마이크 소리는 괜찮으신가요 흠 목이야 라운드 1 파이트 노우 아니 왜 우와 뭐 망했죠 레이지 온 나이스 왼플라 홍신 왼플라가 있었구요 나이스 나이스 하단 빰 굿바이 나이스 나이스 잘 막았구요 나이스 잘 막았구요 아니야 바보 깨 빰 빰 빰 톡 추돌 뭐 안닿는 것 아니야 죽고 음 다행이네요 라운드 3 나쁜 빌 빌 플래싱 이렇게 해주구요 초 쓱 안나가죠 왜 안나감 초 스카이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이스 뭐 아니 잠깐만 뭐냐고 이게 저세상게임 못 잘 풀었구요 아니야 죽고 아 아 아니다 이건 오징아 빰 원투 확정 포밍비 잘 깔았구요 대시 램프 안들어가네 너무 늦었나 빰 캬 캬 도우 텍터스 좋아요 그래 슈 돌 나이스 안닿네 발목으로 메모리 나이스 나이스 좋죠 너무 욕심내려고 하다가 이런 밟구요 초스 카 안나가죠 잘 잘 막았구요 빰 빰 빰 하단 에어렛 1타 스텝바이 토 나오지 않아요? 스텝 아무튼 다 튀김 굿바이 방금 판정장난 공디 팡팡 공디 팡팡 하려다가 마무리 못할 뻔 했죠 그냥 공디 팡팡은 놀 때만 하고 전력으로 콤보 늘 미스 안내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군팡마 맥 프로야라고 할지라도 아닌건 아닌거죠 하단 짠발 잘 흘렸죠 빰빰 꽝 앉아 나이스 잘 앉으셨어요 초 스 카 이 안나가죠 레이드 안 나가구요 빰 빰 빰 빰 아니야 아니야 로즈 PK 굿바이 둥디 팡팡 이럴때만 빼구요 레아 마무리용 공디 팡팡만 빼고 평소에는 공디 팡팡 좀 안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나이스 밟구요 발살트 흥신 초스카 초스카 안나가네 뭐 아니 슛을 깔았는데 늦었어 오른발이 으으으으 됩이야 로즈 굿바이 궁디팡팡 안쓰는데 크로야님이라 상상이 가지 않는군요 그런가요? 이런 카운터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제가 봤음 제가 암 이거 맞네 밟구요 밟구 원투 따닥 이런 벽박 잘못됐죠 무엇 아니야 이 바보야 울지마 바보야 발목으로 굿바이 난 정말 괜찮아 어떻게든 사랑 행복하게 난 너가 사랑 추억, 이별 참 고마웠었어 그동안 아아아아아아안 짠 흫 제 승단은 대체 어디있나요? 아무리 마이너스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? 원트의 하단 로화 따닥 초스카이 안되구요 나이스는 아니구나 포즈리가 확정 푸싱 이런 아니야 그런거 안썼어 이러지마세요 빰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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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죽었죠 빰빰팡 죽고 빰 빰 다했구요 저거 막타가 상당인거 같네요 아무리 봐도 우와아아아 로화이가 왜 못더라구요 자켓 담으면 죽죠 죽고 엠페러 가지야 네 엠페러요 엠페러요? 무슨 엠페러요? 그 꼬문이라도 꾸셨나봐요 아니 아 물론 어차피 대신 발 깼었어도 흘리셨겠지만요 슬프네 그러고 카운터 그냥 죽었 죽고 바닥에 다 떨어진거 왜 다시 주워올려요? 말도 안된다고 오오 바닥에 다 떨어졌다노 헤헰 키보드 zess 키보드 이 오오오오오오 헣 이브 ATHAN 어 롱 라운드 원 시-작 에이앙 등짝 에이앙 좋았네요 양잡기 안되구요 오른잡기 잘 풀었구요 슈-돌 나가죠 행신초-스-카 저게 막타가 상단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로-하-투 아니야 늦었어 바보야 플래싱 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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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파 버퍼 초-스-카이 상대를 잘 앉아줍니다 왠지 모르겠지만요 팔구요 빰 안 되네 이런 원투미들 노우 노우 앉으세요 앉지 않죠 망했죠 에어레이드 메오레이드 3 타로 이 자첸? 백댕시 자첸 했는데 왜요 이렇게 되죠 플래싱 3타 초스카이 안보이죠? 죽고 짱선 원원 초스카 안나가죠 스포3 형신 초스? 아니야 초스카 있었고 미쳤겠네요 죽고 응? 역사기? 뭔 말이야 왜 나이스? 뭐죠? 저거 호밍디 아니었나요? 패타스 좋아요 모화관 아아 망했어 죽었어 귀여워 상단의 티무웃 빰 죽고 여세카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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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향잡기 시작해보죠 아니야 안되고 어 아 아니야 너무 급했다 아 아 알먹으러? 메모리 라운드 투 파이트 조스카 1,2,3,2 안되죠 4,3,폴라 나이스 우와 망했어요 1,3,빵 해결함이 끝나죠 땀 땀 발목 아 클래스 번 끊어져요 그런가요 관계없어요 저는 이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것입니다 조스카 안되네 마타 판단인게 틀림없어요 이런 헥타스 좋아요 3 양잡기 아니네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장렉으로 아킬레스건 다 끊어드려야죠 라운드 4 파이트 아잉 조금만 더 참을걸 땀 땀 로하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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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카운터했죠 땀 땀 땀 밟기 안되구요 굿바이 방금 뭐가 떴죠 소리가 들렸는데 BACC 이론님 어서오세요 성숙 로하주 네 하주 셀프 유튜버 스프레프 프리 왔나요 버스 3타 잘생겼구요 좋네요 빰빰 소민기 이런 원트 텍터스 안되네 오 나이스 에어리드 3타 원투 저거 멋진 발차기 3타 발동 몇인가요 멋진 발차기가 뭐죠? 내린지 잘 모르겠어요 흐흫 아 로드로 예상했는데 빰빰 가상창 아프죠? 아니야 뭐한다 됐고 플래싱 3타 발동이요? 글쎄요 플래싱 3타는 반대로 발동시장은 껍니다 아마 왼쪽에 제작 오른쪽 이 안되고요 왼쪽 발목 안되네 땅 나이스! 오케이 파이! 플래싱 발동은 10일이에요. 근데 3타 발동은 얼마인지 잘 모르죠. 말지 못합니다. 왜 이렇게 고급 패턴인지 어느 파도 몰라요. 나이스 슈 돌! 뒤에 하나 발동! 로하! 로하 꽝! 안되고 에헤! 3타 깔어! 상당인거 이제 알죠! 굿바이 이제 3타까지 더 이상 안쓰시겠죠? 착각이었다고 한다. 내 승단은 대체 어디있는거죠? 하하 하하 지금까지 먹은 점수만에서 몇점인데? ㅋㅋ 웟 상징 슈 돌 깔아놓구요. 왼 어퍼 오른어퍼 실패 아니야! 뭐해! 아니야! 네! 3,4,3 상징 나이스 트릭을 한번 걸어보죠 한번 더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으로 메모리 굿바이 빰 푸싱 이런 아니야 초스카 쓰는 척 하면서 슈퍼를 잘 깔았죠 빰 빰 이런 밟구요 빰 빰 14 해요 14 4,3,1,2 하단 톡 카운터 좋았고요. 슈, 돌, 아, 미, 야, 이럴수가. 원투를 했었으면 다였을 텐데 짱콩이 나서 안다였죠. 으아, 아프다. 반시계를 잡는 호킹이 무엇. 땀땀. 죽고. 1타 발동이 1위에요. 3타 발동은 알 수 없죠. 원툰, 로아, 풀, 꽝, 슈, 돌. 안되고요. 양 잡기 잘 풀었네요. 하단, 딴손, 그냥 양 잡기 좋아요. 슈, 돌, 원스, 조트, 카. 오, 다행이다. 같이 맞았네요. 빰빰빰. 빰빰빰. 예스. 네버에 꿀발라놨나요? 왜 이렇게 잘되지? 흐흐흐흐흐. 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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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고요. 아니, 시교인신도 잡아? 반시계만 잡아야지. 반치김. 아무튼 반치김. 제가 아무래도. 흐흐흐흐흐. 죽고. 죽고. 아아앙앙앙앙앙. 하하앙앙. 쇼, 돌. 그냥? 뭣다니?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한선. 삼토스카이가. 자 근데 원초를 발피하죠 나이스 좋아요 스텝 3 정신 1킬 발목 무화상 원초 딜레이 엄청 중 니들 개파이 발설초로 메모리 스텝 인사이드 킥 슈퍼 땀 캬 무엇 좌츰 후딜 무엇 밟고요 안되네 으아 아파요 에어레이드 안되고요 이럴수가 나이스 잘 잡았죠 에어레이드 3타로 굿바이 엠플라 회심 엠플라 잘 작동을 했고요 다행이었네요 나이스 좋아요 팩터스 이런 이걸 어떻게 막으신거지 으 아 으 아 으 자 뒤 잘 풀어주고요 이럴수가 아프네요 아니 아 도끼 1타만 쓰려고 했던건데 손이 꼬였죠 으아 좋고 아 아 조금 전에 웬플 역전 그렇게 환상으로 했는데 아깝다 1 이런 큐돌 푸싱 1 2 캡터스 좋아요 이런 이런 안보이죠 짠 잡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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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레이드 굿무브 아잇드 유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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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저기서 캐논 어메이징 하단 호밍이 안되고요 초3 흥신초 컷 원 투 따다 빵 투 포 아프죠 하단 잘 흘렸고요 궁디 팡팡 꿩 꿩 꿩 꿩 꿩 꿩 앉으세요 굿바이 아니야 하단 딴손 그냥 망했고요 흡 흡 흡 숏옷 이런 안보이죠 나이스 어펑 잘 깔았어요 빵빰 빵빰 이런 아니었네요 빵빰빰 초스 안나가죠 초스카이 굿바이 원 크레 안되고요 어퍼 안되고요 나이스 슈우돌 나이스 빵빰 원 투 캑터스 좋아요 퍼스리가 확정 푸싱 휴 대 굿바이 샤이밍 궁디 팡팡 음 찰지군요 오늘 샤인님이랑 한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트위치에서 유튜브로 연동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유하기 누르면 원래 유튜브가 떴었는데 지금은 안뜨더라고요 어떻게 올려야되지 그 공유하기 라운드 1 라운드 1 파이트 딴손 딴손 초스카 안나가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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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정 아니죠 나이스 상대를 잘 불렀어요 딴손 안나는거리여서 바드팩 장난치시려는거 제가 백패스 한번 더 해가지고 굿바이 앰플로 잘 뛰었죠 그게 모든 방금 라운드의 시작이었습니다 포밍기 원투 안되고요 포스 안되네 안되는건보 아 좀만 더 앉아있지 바보 포밍기 포밍기 아 쁘고 파단 쇼도 안되구요 갈구 흐어쯹 고스카 나이스 잘 참았죠 원투까지 썼었습니다 아마 캐논에 떴을겁니다 땀땀 꽝 발목 큐로 메모리 굿바이 하단 하단 큐돌 아니야 아니야 원투 하단 똥빵 카운터 좋았죠 발살트 이럴수가 거기서 원투 쓰는 용기 대체 뭐 양잡기로 자리를 바꾸죠 벽 근처에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나이스 아니야 바보야 왜그랬죠 우리 네크로야 굿바이 초핑 잘 썼네요 하단기 쓰려고 하는데 머릿속에서 초핑 써! 라고 하기로 그 말을 들었다가 이겼어요 다음 싸움 음 아까 소리는 뭐였죠? 유튜브 유튜브 였네요 음 드디어 떴죠 음 유튜브 구독이었네요 유튜브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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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흥 원투 맞은 다음에 백두삼 디두삼펀치가 뭘 못피해요 빰빰 이런 혼나구요 흡 역시 과학시간은 흡 아니 다 누웠자노 흡 죽고 과학시간은 왜 저만 찾아오죠 스테핑 사이드킥 실패했구요 추돌 원투풀 수풀 빵 푸싱 원투스 안 나가죠 무엇 원투 하단 나이스 오오 다행 슈돌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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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과학시간 무엇 이대로 저 올려주실 생각은 없으신거죠 샤인 도문 원투 캡터스 우와 이걸 막았어 괴물이다 괴물 야생이 괴물이 나타났어요 빠밤 자 죽고 퍼펙트 어 아 아 아 아니 이따 그 다음 먹기 아 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하단 톡톡톡톡 하단 톡톡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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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죠 빰 빰 빰 하단 쇼돌 잘 썼고요 나이스 빰 빰 나이스 잘 했고요 빰 빰 굿바이 예쓰 라운드 투 파이트 무엇? 여기에서 피해지는 건 아까 왜 피해지네 원툴라 안되고요 빰 잘 했고요 하단 톡 카운터 땀 톡 로하 풀권 실내 감사뿌요 고 거기서 왜 앉았지 정신한다고 했는데 빰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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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곤란해요. 슈볼! 잠시만요. 진짜로 슈볼 잘 뽑았죠? 샤프! 땀! 슈볼! 나이스! 잘 맞았죠? 굿바이! 로하, 풀, 빵! 빰! 잘 되네. 나이스! 커트 잘 했어요. 하단, 이런. 카운터, 양잡기로 벽을 탈출하고요. 반식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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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식입니다. 다 있고요. 에어레이드 미터, 카운터로 굿바이! 음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지금 아까 이 터널 한 마이너스 3점부터 시작했었거든요. 이렇게 비어 승단이 뜨고 있습니다. 3점에서 4점 정도? 후배지만 안되니까, 최선을 잘 보죠. 후 배지면 안되니까. 최선을 잘 해보죠. 선단, 강단, 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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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. 나이스 친척하게 기술 막 쓰지 말고 하단 이런 이런 저거 못피하네 빵빵 위로 안구만 맞아 나이스 원플러 나갈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다행히 잘나가도 없네요 에어레이드 3타 플래싱으로 메모리 좋아좋아 흐름이 좋아 자 땀 투 투 확정 이런 슈돌 등짝에 슈돌 땀 땀 땀 확정이죠 아니야 원투 이런 아 아 남았죠 굿바이 와아 푸디네 세계에 잘 도착했습니다 레스트 인 피스 샤이님 굿바이 오우 완전 잘했죠 음 음 음